오늘의 미션 남자 자산관리에 도전하다 야 내가 방송을 오늘 쉬었어 내가 돈이 어딨어 저같은 사람들 해줄까요? 나는 말이야 바로 통장이 10개야 라이너스 통장이 6개야 너 그런 거 아니야? 락커가 돈이 어딨어? 락커는 헝그리야 돈에 관심이 없어 근데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? 자 이제 팝으로 갑니다 팝은 내가 좀 가야지 팝은 내가 급하다 아닌가? 자산관리 팝에게 물어보세요 삼성증권 팝 남자 자산관리에 도전하다 사실 제게 3년 된 묵은 펀드가 아주 폭삭해서 뭐 호냐 삭지게? 왜 혼물을 비교해? 돈이 나한테? 근데 여기 왔는 거 아니야 삼성증권에 팔았어야지 야 뭐 잘못했어? 어 그 자기가 삼성증권 팝에서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보내준다니까 문자로 여기다가 할 거 입준아 옮겨 옮기면 돼 네 말 듣고 옮겨? 펀드 이동 팝에게 물어보세요 삼성증권 팝 팝 팝 팝 팝